자, 우리 김준호 비회원님. 저는 그냥. 본인 스스로 원안이 있어서. 원안이 있어요? 여 잡힌 게 있어서. 여기다 붙이겠습니다. 아니, 왜? 안 붙어. 일단 가슴에다 붙이세요. 그래요. 좋습니다. 내가 먼저 깔고 간다. 오케이. 좋다. 단순한 그냥 원안으로. 뭐 그럴 수 있죠. 찬성현. 진짜로. 쉽게 말하면. 있다, 있다. 오케이. 도전은 어렵게 해야죠. 도전은 어렵게. 회원님. 좋습니다. 영광입니다. 선생님. 감사합니다. 흥민이 지내요. 다음은 세븐. 저는 제 자신이 라이벌이기 때문에. 사실 남을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. 또 시작되네. 또 시작됐어. 헛에. 또 시작해. 좋아. 그래. 내가 깔고 갑니다. 서로 깝시다. 좋아요, 좋아요. 자, 이제 은문석 회원님. 과연 누구를 깔고 간다고 얘기를 할지. 이분이 강력하게 오늘 제가 봤을 때 우승 후보거든요. 일단 제가 이분을 이기면 제가 우승한다는 얘기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제가 쭉 시켜봤습니다. 아침부터 컨디션을 보면서. 스윙, 템포, 리듬, 밸런스, 임팩트. 혹시 그분 오늘 많이 안 좋았죠? 아, 중간이요. 딱. 중간. 그래요? 그래도 괜찮았어요. 오케이. 그분에게 가겠습니다. 이분만 이기면 제가 오늘 우승할게요. 전체적으로. 우승? 설마. 뭐야? 진짜? 그러니까. 제가 지그시팔. 아니, 그렇게 되면 안 붙여지는 사람 한 사람 생길 거 아니에요. 그건 이제 그냥. 자기 자신과 싸우고. 자신과 싸우고. 우리는 약자로 보는구나. 없어요, 저거. 그래요? 자, 그럼 마지막 우리. 현재. 아까 형님 때문에 커팅이 안 들어갔어요. 형님 같은 거. 오케이. 잠깐만, 줘봐요. 이게 뭐야. 오케이, 나 얘 할만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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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. 나 얘 할만해. 현재 할만해. 아니, 분명히 잘 치긴 하는데. 가끔 왔다 갔다 해. 그래서 내가. 할 수 있어. 우리 총무님. 난 아무래도. 나 그런 수준이 아니야. 아니, 왜냐하면. 아니, 너무 못 치던데. 나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. 아니, 너무 못 치던데. 그러니까. 세리 회장님이 계시니까 약간 좀 뭔가 좀 이상해서 그래. 그런데 인간적으로. 아니, 잘 친다고 그러는데 너무 못 쳐. 아니, 총무님 정말 선택하세요, 그냥. 그렇죠? 아니, 그런데 너무 못 쳐. 아니, 나 아직 보여준 게 하나도 없다고. 받아들이고. 왜냐하면. 진짜야. 붙여, 붙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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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백돌이가. 나보다 잘 쳐야 돼. 붙여. 아, 백돈. 아, 백돈. 아, 백돈. 아, 백돈.